수도권은 거리 두기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를 적용하고 있지만 하루하루 확진자는 크게 늘고 있습니다. 거리 두기 효과가 도대체 왜 나타나지 않고 있는지 신윤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기장군의 한 요양병원에선 확진자 44명이 나왔는데 이 중 39명은 이미 백신 1, 2차 접종을 마친 환자였습니다. 이처럼 백신을 맞고도 확진 판정을 받는 돌파감염 추정 사례는 지난 5일 기준 1,540명으로 일주일 새 400명 넘게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돌파감염이 급증한 이유는 알파 변이보다 전파력이 1.6배 강한 데이터 변이 바이러스 탓이 큽니다. 전국적으로 지난 한 주 델타 변이 검출율은 73.1%로 한 주 사이 11.6%포인트나 급증할 정도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3차 유행 때 없었던 델타 변이와 돌파감염 확산이 계속되면서 4차 유행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초기 감염력이 되게 크고 또한 전파력이 강한 특성이 있어서 이에 따라 차단의 애로를... 4차 유행이 언제쯤 잡힐지가 초미의 관심사지만 방역당국은 아직 정점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4차 대유행이 이제까지 겪은 유행보다는 규모도 가장 크지만 정점에 올라가는 시기는 아마도 가장 오래 걸릴 것으로 판단을 하고... 국민의 70%가 백신 1차 접종을 마치는 추석 때 정점을 찍을 것이란 예상이 우세하지만 돌파감염이 급증하고 있어 4차 유행이 예상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는 비관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SBS 비즈 신윤철입니다. SBS 비즈 신윤철입니다. SBS 비즈 신윤철입니다.